안녕하세요. 형기형입니다. 시작부터 안걸리네. 작은건가? 물었었는데. 어휴 쌀쌀하다. 아휴 추워. 어우 춥다. 꼰대팬. 패스가 나와들어갔지. 패스가 나 어디갔냐고. 저 소리가 너무 많아졌는데? 머리 깎아서 그런가? 아휴 추워. 아휴 추워. 아빠라. 지고기. 아휴 추워. 아 아 아 아 아 아 그치 계엄 아주iamente 계속 파스 파스 아직 가서 할 아 여기 있던데 도망갔네 죽어 죽어 한 마리 짜치라 아 그냥 짜치 잡으러 가야되겠다 기다리세 세월하니까 힘드네 차가 언제 올라온거 오늘 꽝인가 왔다 왔어 아이고 야야야 튄다 튄다 와 이게 꽝 없는 짜치바 꽝다 그래도 명꽝인데 골라라 니이차이 좀 약하네 그리고 안에 패턴이 확실히 바뀌었어 오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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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짜리 흔하지 않은데 20짜리가 나오네 20짜리 치고는 힘이 좋다 20짜리 치고는 힘이 좋네 20짜리 치고는 힘이 좋네 근데 도가 많다는거 요번 입질도 톡하고 쭉 천천히 끌고 가네 저번 주만해도 톡톡톡톡 끌고 갔었는데 오늘은 오늘은 톡톡톡 하고 천천히 끌고 가는구나 아 바람 대륙게 불어 아 불었어 불었어 아 자칭갑다 자칭갑다 그래 자치 자치는 톡톡톡톡 자치 으흐 류스 고리 자치 자치 아 아 아 오늘은 자치밖에 안잡혔어 이것들이 깊은데 다 있나 여기는 깊은데 천천히 드레깅 죽어서 난데요 오 입질 느낌도 없이 그냥 쑥 기네 어우 나 큰 놈인줄 알았다 역시 자치는 저 아 음~~ 진짜였지 확실히 큰 놈보다 작은 놈이 두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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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네 아 추워서 입질이 없다 꾸가해야 되겠다 으휴 휘바 휘바 오늘 댕댕이들 다 어디 갔나 일로 갔나